제 손을 잡으세요. 죄송합니다. 전하의 아들을 낳아 드리고 싶었는데. 부인. 제 손을 잡으세요. 변제스님. 예, 마마. 영경에서 처음 변제스님을 만났을 때 백성들이 전하께 승복하지 않는 까닭을 물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마마. 어찌하면 전하께서 당당한 고려의 국왕이 되시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고려에 가시기 전에 먼저 고려의 역사를 배우십시오. 고려의 역사를 배우십시오. 그러면 고려인이 어떤 민족인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고려인의 말과 풍습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고려인의 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고려인의 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고려인의 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가 태어난 목굴보다 고려를 더 사랑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편조 스님 스님은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셔야 합니다 약속하세요 두 분이 힘을 합쳐 새로운 나라를 세우셔야 합니다 제가 고려가 작업한 역사를 읽고 고려엔 귀천이 따로 없었습니다 당의 침략을 받아 망하거나 속국이 되어버린 삼국이 서로의 힘을 합해 고려를 세웠습니다 새로 이 나라를 세우는데 귀천이 따로 있었겠습니까 두 분이서 귀천이 따로 없는 나라를 만드셔야 누구도 너무너무 강성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민 앞에 요동을 찾아오셔야지요 귀천을 가리지 않는 고려라면 북방의 열어 있는 쪽이 어찌 전하에 세웠고도 따르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두 분이서 힘을 합치시겠다고요 장수고를 합니다 두 분이서 친구가 되셔야 합니다 군신은 언젠가는 갈라지지만 좋은 친구는 생사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편조와 더불어 중정께서 그신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하 용서하세요 전하 용서하세요 전하 용서라니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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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